타이밍 이에요 그쵸 오늘 조선일보가 물었습니다 드디어 조선일보가 물었는데 또 엉터리 기사를 썼죠 조선일보가 물었다는 것은요 아프다는 거예요 2019년 서초지폐도 조중동이 깎아 내렸던 지폐 조중동이 까면 깔수록 지폐는 커져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조중동이 까면 깔수록 지폐는 커져요 조중동이 까면 깔수록 지폐는 커져서 서초항쟁이 일어났던 거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쵸 지금 그렇잖아 언론 보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가 민주주의정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조중동이 까면 잘한 짓이다 에요 그건 불법 불변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조중동 반대로 가면 그게 정의고 조중동이 까면 잘한 일인 거에요 이 바닥에서는 조중동 반대로 가면 정의고 조중동이 까면 정말 잘한 거에요 이게 불변이에요 불변 이 바닥에서는 그쵸 여태까지 조중동이 침묵하고 있다가 덥석 물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폐는 더 커지는 거에요 제가 살다살다 민주 진영이라는 것들이 지폐 나가지 말라는 인간들은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진짜를 가려야 됩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지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인간들은 처음 봤어요 저는 이 바닥에서 적어도 같은 진영이라 그러면 자기네 지폐 오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지폐 나가지 말라 그러면서 이 잼 지킨다는 인간들은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랬습니다 아 내가 잘 봤구나 가짜였구나 저 새끼들은 민주 진영이 아니었구나 분명히 봤어요 아 쟤네들은 민주 진영이 아니었구나 그쵸 아 내가 잘 봤구나 쟤네들은 민주 진영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하는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저것들 깜짝 놀랬죠 어떻게 민주 진영 안에서 촛불 집회로 나가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민주 진영 안에 옛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서초동 집회에서 촛불 집회 갈라치게 했던 새끼들이 누구예요? 지금 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2019년 서초항쟁 할 때 서초동 집회에서 갈라치게 한 새끼들이 똥파리들이에요 기억나시죠? 촛불 집회를 갈라치게 했던 새끼들이 똥파리들이고 그 똥파리들이 깨시민 연대로 가서 결국은 윤석열 찍었던 새끼들이에요 이 바닥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기억나시죠? 서초동 촛불 집회를 갈라치게 했었고 그 촛불 집회를 갈라치게 한 새끼들이 깨시민 연대라는 걸 만들었고 결국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새끼들이에요 누가 가장 촛불 집회에 나가지 말라고 선동하는 놈들이 과연 민주 진영일까? 그들은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에요 이재명을 예전과 여러분들 지금 현상이 똑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문재인을 방패 마귀하고 뒤에서는 딴짓거리 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했죠 여러분들 반드시 이 새끼들이 하는 것을 갈라치기 새끼들은 반복이에요 옛날에는 푸샤는 조국 걸어놓고 문재인 대통령 걸어놓고 뒤에서는 결국은 윤석열 찍었어요 지금 똑같죠? 이재명 지지한다고 해놓고 앞에다가 이재명 걸어놓고 뒤에서는 창당 얘기하고 딴짓거리 하죠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제 말 여러분들 틀려요? 생각해봐요 예전에도 조국 푸샤 걸어놓고 문재인 대통령 푸샤 걸어놓고 뒤에서는 이재명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윤석열 찍었던 놈들이에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재명을 지지해야만 자기네들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촛불을 공격하고 딴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이 바닥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쵸 이 바닥에서 우연은 없어요 제가 살다살다 집해 나가지 말라는 민주 진영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짜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정구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30 청년 동지 여러분들께 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그게 그런게 있어요 우리 동지 여러분들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의 그런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정광훈이가 어떤 짓을 하냐면요 이재명 구속을 외쳐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미 청계광장에서 맞불 집회가 일어나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니까 저쪽은 이재명 구속을 외칩니다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재명이 옳았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를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불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예전에 문재인 탄핵 문재인 수호 이런 프레임이 팽팽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정광훈과 그의 일당들이 이재명 구속을 외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언제 우리 2030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살을 맞으면서 2030 동지들에게 화살을 맞으니까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프지만 이번만큼은 그래도 오랫동안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은 광장의 감각인 동물적 감각이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을 믿어달라고 제가 했던 것이고요 제가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서초 집회가 왜 중요했냐면요 윤석열 탄핵 집회가 지금 촛불 행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알겠죠 윤석열 탄핵 집회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번 집회는 긴급 집회였어요 긴급 집회는 중요하고 타이밍이 싸워야 될 때 싸워주는 집회고 윤석열 탄핵 집회는요 천천히 달아올라야 되는 집회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윤석열 탄핵 집회는 천천히 달아올라야 되는 집회에요 그래서 그쪽 집회는 장기전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윤석열 탄핵 집회는 달아올려서 누군가는 끝까지 끝까지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집회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퇴진 집회는 끝까지 서서히 달아올라서 나중에 결실을 맺는 순간이 와요 그러나 이런 순간순간 정치적 사안에 긴급한 집회들은요 싸울 때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오늘 서초동에서 100명이나 올까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서초동에서 검찰을 압박을 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일이 앞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검찰에 지금 기소된 분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은 전부 불기소 처분이 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기소가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재명 당대표라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지르고 있는 사람을 쉽게 소환한다는 것은 앞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호가 오늘 여러분들 잘 보시면 웹자보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광훈 보란 듯이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는 민주시민들의 열망 결국은 이재명은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를 더 한 단계 넘어선 민주 진영의 미래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되게 큰 프레임이에요 이재명은 단순히 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니라 미래의 권력이라는 인상을 줘야 민주 진영에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로 또다시 나갈 거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탄압이라는 구호를 쓴 거예요 정치 탄압, 정치 검찰 해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래 권력이라는 인상을 주면 경찰도, 검찰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오늘 구호는 이재명을 수호하자가 아니라 정치 탄압 중단하라, 정치 검찰 해체하라라는 것은요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부가 거의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대부분 수사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좀 다른 조직이에요 경찰은 눈치밥을 많이 모아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 싸움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청계광장에서 있는 촛불 행동의 지폐는 서서히 달아올라야 되고 오늘 서초동의 지폐를 보면서 100명도 안 나올 거라고 염려를 했던 분들이 의외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지폐는 언제든지 커질 수 있는 지폐라는 경고가 된 거예요 Again 2019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오늘 지폐 보면서 뭐를 느꼈어요 야 이거 지폐 잘못하면 되게 커지겠다 그런 느낌 왔죠? 야 이거 지폐 조금만 더 하면 되게 커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결국은 나중에 이 청계광장의 윤석열 퇴진 집회와 서초 집회가 하나가 될 때 가장 폭발력을 지니는 거예요 제가 구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청계광장은 청계광장대로 서서히 달아오르고 검찰과 맞서는 서초동의 집회는 같이 달아올라서 나중에 윤석열 퇴진 집회로 하나 모일 때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는 거예요 제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민주노동총과 노동계가 합세를 하면 이거는 제2의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회는 결국은요 검찰과 정치검찰 그렇죠? 정치검찰과 경찰에 대한 경고 앞으로 기획수사를 한다든가 앞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 근거 없는 탄압을 한다든가 무조건 봐주기식의 여당을 봐준다든가 그러면 언제든지 어게인 2019가 일어나고 청계광장에서는 윤석열 퇴진 집회가 달아오르면 이 집회가 하나의 큰 바다에서 만날 경우에는 죽는 거죠 거기에 노동계, 시민사회계가 두루 같이 붙어서 싸움이 되면요 큰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에 우려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는요 이것저것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조중동 부서에서는 절대 집회 하나도 못 열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당원 80도 개정하라 그 민주당 집회가 사실 개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머리끄덩이 잡기 가장 좋은 집회예요 그때는 맞고 이재명 지키자고 나가는 집회가 왜 그 집회를 조중동을 부서하냐고요 민주당 앞에서 했던 집회는 진짜 개딸의 집회들 개딸들 우리 2030의 집회였어요 그런 집회는 당연히 저쪽에서 물어뜯을 거 알면서도 했던 집회 아니에요 그런 집회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왜 검찰과 맞짱 뜨는 집회에 조중동의 눈치를 봅니까? 살다살다 민주진영에서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나가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집회 나가지면 안 된다는 민주진영의 이런 경우는 이 바닥 2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일이에요 민주진영의 갈라치기들이 들어와 있어요 서초동 2019년에도 갈라치기들이 들어와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민주진영을 분열시키는지 잘 보십시오 눈에 보입니다 그쵸? 방구석에서 아가리 파이터들 댓글이나 쓰는 유튜브 밖을 벗어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광장의 분위기는 유튜브와는 달라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오늘의 집회는요 언제든지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앞으로 일어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 의원님이 9월 6일날 출석을 안 해도 쟤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출석을 하게 되면 더 큰 불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오늘 천명 이상의 민주시민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재명 의원님이 9월 6일날 검찰에 출석을 한다는 소리만 뜨면 서초동은 수만 명이 모인다는 경고가 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재명 의원이 출석을 거부해도 검찰이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이재명 의원은 출석을 한다고 했지만 민주시민들이 검찰청을 둘러싸 버리면요 이재명 의원님이 들어가지 못하면 검찰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민주시민들이 이재명 의원님 소환, 출석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벌써부터 천여 명이 나왔는데 9월 6일날 이재명 의원님이 출석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지는 거예요 검찰이 쫄겠죠? 경찰이 쫄겠죠? 여러분들 이재명 의원님 직접 9월 6일날 나간다고 하면 이미 GPS 신고는 다 돼 있어요 지금의 10배가 나옵니다 지금의 10배가 나와서 서초광장을 서초대로를 둘렀어요 부담스럽겠어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검찰과 경찰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오늘 태풍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도 주말에 이재명 의원님 출석 3일 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재명 의원님이 직접 출석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쫄리죠? 태풍이고 지랄이고 쫄리죠?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님한테 걸린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당대표에게 출석 요구서 보르거나 서면 지리조사를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는 검찰이 더 편하게 된 거예요 함부로 출석을 했다는 또 서초동 시끄러워진다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에게 미래 권력에게 김건희 같이 했듯이 출석 요구서가 아닌 서면 지리조사를 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당하고 있는데 조중동 눈치 보면서 나가? 말어? 아니야 지금 나갔다가 이재명 수호집회가 되면 우리 욕 먹어 그걸 왜 두려워해? 조중동을 왜 두려워해? 광장이 광장은 조중동을 누르는 거예요 광장의 촛불의 힘은요 조중동 애들 촬영하다가 도망가고 조중동 취재하다가 쫓겨나는 게 광장이에요 가장 광장의 촛불을 무서워하는 게 조중동이에요 우리 행동하는 시민 여러분들 광장에 시민들 많이 모여들었을 때 조중동 보면 어떻게 해요? 카메라 맞고 꺼지라고 하죠 그놈의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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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하다가 수박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지지자들까지 역풍을 두려워하냐고요 입으로는 정치인들 역풍 두려워한다고 욕하면서 언제부터 역풍 두려워하면서 집회를 못했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이해할 수가 없는 짓이잖아요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언제부터 광장이 역풍을 두려워했습니까? 광장이 리드하는 거예요 광장이 리드하는 것이고 역풍은 조중동과 윤석열이가 받는 거예요 어떤 역풍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재명 의원을 출석하라 그러고 소환 통보한 검찰이 역풍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진해가 출석 요구서 검찰에서 소환한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역풍을 맞아서 시민들이 모인 거예요 광장은 역풍이 아니라 태풍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누가 역풍을 맞았습니까? 이재명 괜히 출석 요구서 보내고 소환장이라는 거 보냈다가 조용했던 서초동에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게 역풍 맞은 거예요 그 시민들은 또다시 태풍이 돼서 서초대로를 촛불의 바다로 뒤덮어 버리면 윤석열이 가장 겁내는 게 촛불이에요 윤석열 인터뷰 못 봤어요? 거기 무법천지였다 전부 사법 처리했어야 된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누가 역풍을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이재명 의원을 소환했던 검찰과 경찰이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치 탄압 중단하라는 다시 한 번 외치게 된 거고 언론에서 기사가 여러분들 가짜는 집회는요 기사화하지 않아요 아프니까 기사화해갖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집회를 흠집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초항쟁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민주당사 앞에서 그렇게 집회를 해도 어디 기사 한 줄 써주든가요? 기자들 오든가요? 진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사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민주당사 앞에서 그렇게 집회를 해도 기사 한 줄 써주든가요? 왜 갑자기 서초동에서 나온 시민들을 왜 기사화 시켰을 것 같아요? 저 집회 커지면 무서우니까 저 집회 어게인 다시 2019가 되면 검찰과 맞짱 뜨는 집회가 되니까 이번에는 시민들이 그때는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잘 봐요 2019년의 집회는요 집권 여당을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온순했어요 이해하십니까? 2019 집회가 왜 평화로 왔냐 2019 집회는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어요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까봐 민주시민들이 조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야당 지지자가 되면요 집회는 과격해져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야당의 입장에서 대규모 시민들이 모이게 되면요 집회는 과격하게 돼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윤성전 정부가 야당 일대 민주시민들의 집회의 모습이 바로 2016년 박근혜 탄핵초풀 집회였어요 그때는 경찰과 맞짱뜨고 검찰청 들어간다고 청와대 들어간다고 시민들이 밀어붙이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집권 여당의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야성을 찾으셔야 돼요 과격해지시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아직도 저는 정치인들만 저는 이번 집회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정치인들만 여당에서 벗어난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지지자들이 어느새 아직도 우리가 집권 여당의 지지자인 줄 알아요 이재명 의원님이 대통령인 줄 알아서 품 안에서 아끼려고 해요 아니에요 지지자들이 야성을 찾을 때 민주당의 미래 권력이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광장에서 조중동 눈치를 봤다고 어느 순간부터 민주주의에서 조중동 프레임에 겁을 냅니까 여러분들 야당 지지자에요 알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야성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제발 우리 민주주의 동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문재인 정부 그 5년의 여당의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권을 뺏긴 야당의 지지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정권도 뺏기고 이제는 잃을 게 없는 정말 민주화 정의 하나 외치고 적어도 우리가 집권을 하면 더 좋은 세상을 기대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했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순수한 시민들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뺏길 게 뭐가 있습니까 정권 뺏겼죠 지방선거 졌죠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이재명을 다시 굳건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고 그래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와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민주진영의 큰 파일을 만들어서 더욱더 강한 민주당 강한 민주진영을 구축해야죠 언제부터 민주진영에서 저 집회는 나가지마 이런 갈라치기 하나 구별 못하면서 문득은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겠습니까 광장의 힘을 믿으시고 야성을 되찾으십시오 야성을 잃어버린 민주시민 여러분들 정말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은 야당의 지지자고 야당의 국민들이에요 야당의 시민들이에요 광장의 시민들은 이제는 직권 5년에 그 우리 정부 공격당하는 거에 안쓰러워 하면서 발동동 구리던 그 시민들의 아니에요 다시 87 항쟁에 버금가는 어두운 시대에 윤석열 정부에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잡혀가기밖에 더해요 앞에서 총 때 매는 시민들 앞에서 총 때 매는 집회 주최자들 그 사람들에게 박수 쳐줘야죠 그 사람들을 흠집 내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그 집회를 와해시키고 뭐가 남겠습니까 그쵸 누구는 검찰 조사 받고 싶고 경찰 조사 받고 싶고 온갖 고소고발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나서서 앞에서 총 때 매고 검찰 조사 받고 경찰 조사 받고 온갖 고소고발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흠집 내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과연 민주진영의 세력입니까 집회를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야죠 본인들이 탐탁하지 않지만 그 지방에서 올라오고 전국에서 머릿수 하나 보탤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응원했어야죠 그게 민주시민들의 동지의식이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라고 그 집회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게 민주시민들일까요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은 바보여서 나갑니까 자기 시간 뺏겨가고 자기 돈 써가면서 그 지방에서 4시간 5시간 버스 타고 와갖고 부산에서 오고 전국에서 오는 그 시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민주시민이라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집회라도 대의를 위하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머릿수 하나 채워주려고 그 자리에 앉아서 구호를 외쳐주는 게 여태까지 우리 시민의 정신이었어요 언제부터 민주시민에서 집회 저 집회는 나가지 마라 저 집회는 도와줘라 누가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누가 그렇게 광장의 민심을 잘 읽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못 나가는 마음으로 응원해 줘야죠 나온 사람들은 지금 오늘 서초동에서 외친 정치 검찰 해체하라 야당 탄압 중지하라 정치 탄압 중지하라 이 구호가 도대체 민주시민들에게 무슨 불편함이 있고 민주시민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역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태풍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제가 10여 년 동안 광장에서 느꼈던 건 늘 태풍의 중심은 시민이었어요 태풍의 중심은 단 한 번도 여의도인 적이 없었습니다 역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태풍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그 여의도는 그 태풍에 빨려들어오는 작은 존재일 뿐이에요 알겠죠 여의도는 그 태풍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그 태풍에 휘말리면서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조직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의도라는 바람에 시민사회가 합류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정치 권력은 시민사회 집회에 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권자에요 여러분들이 주권자가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의도는 그래서 주권자들은 광장의 눈치를 보는 거고요 집회는 가장 큰 감동은 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머릿수에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지 유명한 가수가 올라오고 유명한 연사가 올라와서 얘기한다는 거는 잠깐의 순간이에요 10명이 모여갖고 옹기종기 앉아 있는데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연사가 바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건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평범한 시민들이 수십만의 민주시민들 앞에서 외치는 그 울림이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심장을 뜨게 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태풍의 중심이에요 그 태풍이 모든 것들을 빨아들일 때 윤석열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민사회의 태풍이라는 게 촛불 행동과 같이 한 태풍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고 또다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모두가 합쳐가지고 태풍의 울타리로 들어올 때 그 밖에 있는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윤석열 정부와 경찰, 검찰은 벌벌 떠는 거예요 언제 이 태풍이 우리를 쓸어 삼킬지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 민주주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개국보험 동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으면 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지들은 점점점 늘어날 것이고 저 안방 주둥이로만 입 터놓은 유튜버들은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깐 시민들을 선동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람들을 감동시키지는 못해요 그쵸? 잠깐 시민들을 선동할 수는 있겠죠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어요 감동을 줄 수 없거든요 선동은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결국 감동을 받고 그 선동에서 빠져나오는 게 민주시민들의 본성이에요 그 답은 광장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걱정해주신 우리 2030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늘 여러분들에겐 귀가 열려 있고 서로 공존법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2030 여러분들도 우리 40, 50, 60 우리 기성세대들의 생각을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장소가 돼서 결국은 세대의 어떤 분열이 아닌 결국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 동지들이 그 태풍의 중심에 꼭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늘 뭐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동지란 때로는 내 동지가 틀린 것 같아도 내 동지를 따라가는 게 동지예요 2030 동지 여러분들이 잘못 가도 그걸 비판하지 않고 같이 따라가 주는 게 동지예요 때로는 기성세대가 본인들 생각과 달라도 같이 따라가 주는 게 동지예요 그래야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2030 여러분들이 하는 게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왜 동지라고 느끼니까 때로는 40, 50, 60들이 20, 30이 볼 때 40, 50, 60들이 꼰대라고 느껴지지만 그걸 꼰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지라고 생각하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세대 간 통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서로 믿는 거예요 믿음 속에 피어나는 동지애가 돼야 되지 내 마음 속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서로 비난화의 화살을 쏘아 버리면 분열이 되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고마워요